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세계로운 선택.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수면은 건강의 필수 조건이지만 나이 들수록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수면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신진대사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챙겨보십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들겨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준용 박사님이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해주신 건강정보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중년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데요. 중년에게 적정 수면은 어떻게 되는지 박사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중년 분들의 적정 수면 시간은 동의보감에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사면 일장의 원리에 따라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봄과 여름에는 1시간 정도 적게 줄이고 가을과 겨울에는 1시간 정도 늘리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1시간 정도 더 늘리고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또 낮에 잠을 좀 한두 시간 정도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으신 분들은 1시간 정도 줄여도 좋습니다. 네 또 계절에 따라서 또 정해져 있는 또 권장해 주시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렇게 잠이 들고 싶어도 수면에 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충분한 수면에 취하지 못하는 징후나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첫 번째가 과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녁 때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다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신진대사가 활동을 해서 적정한 취침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주나 흡연 또는 이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또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세 번째는 나도 모르게 이제 낮잠을 많이 자는 경우에 또 밤에 바로 취침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낮에 이제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일하기면서 잠깐 졸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이 쉽게 잘 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낮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음식을 좀 자주 섭취했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일상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낮에 햇빛을 좀 많이 받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햇빛은 우리 몸에 이제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식히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 몸이 충분히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 자체가 또 환경이 너무 더워지게 되면 우리 몸 자체의 오장육부가 활동하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 때에 취침하는 방이라든지 이불의 온도 정도를 약간 시원한 정도로 해서 맞춰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건강 고민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근지방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근지방증이라고 들었는데요. 간에 지방이 또 많이 쌓이면 지방간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근지방증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근하고 지방이잖아요. 결국 우리 몸 근육에 지방이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고기 이제 고를 때 마블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마블링이 많이 들어간 걸 우리가 이제 즐겨 찾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 몸에 이 근육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어서 마블링처럼 생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블링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근지방증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해서 10년 사망률이 15%나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근지방증에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원인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데 크게 6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먹은 음식에 비해서 내 몸에 이제 소모량이 적어지는 경우입니다. 결국 이제 활동량이 적어지고 또 현대인들의 경우에 이제 앉아서 대부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반해서 이제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운동량이 적은 경우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먹는 이제 과식입니다. 과식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쓰고 나머지는 내 몸에 저장을 하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제 간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지방간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에서 간에 다 저장을 했으면 나머지에 저장할 공간이 근육이 더 많기 때문에 근육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과식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부가 차가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여성분도 뭐 한 50 남성분도 50 이렇게 넘어가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밥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뭐 두 그릇 먹고 또 남성분들 경우에 이제 술을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실은 또 배가 고파서 배도 안 나오고 젊었을 때는 이렇게 드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먹는 대로 살이 찐다. 또 하나는 전에는 밥을 뭐 두 그릇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는데 한 그릇만 먹어도 조금만 더 먹어도 배가 부른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자신의 복부의 율동운도 결국 배가 이제 차가워져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변비가 되겠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물에 먹고 남은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평소에 변이 잘 안 나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하나 대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나도 모르게 조금 조금 누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 자꾸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제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을 2, 3일에 한 번 봐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시원하게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을 꼭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먹고 속이 벙벙하지 않고 내가 좀 활동하고 때가 되면 배가 고파져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 먹는 경우에는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질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잘 먹지 않는데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잘 찌는 분이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몸 안에 저장하는 힘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결국 근에 지방이 쌓이는 체질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운동 부족뿐만 아니라 과식이나 변비 체질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근지방증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박사님, 근지방증은 비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비만은 체내 근육량하고 비만을 지방하고 비교해서 근육량에 비해서 지방이 많은 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근지방증이라는 것은 근 자체의 좋은 근육 또는 나쁜 근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좋은 근육은 마블링이 많이 없는 근육이고 또 하나 마블링이 많이 있는 우리 인체의 근육은 나쁜 근육이라고 해서 근육 자체의 지방이 얼마나 끼었는지 안 끼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은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인여지방은 참 위험한데요. 지방이 축적돼서 근육의 질이 저하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저장된 양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적정량을 순환을 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근에 지방이 많다는 것은 체중이 또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중풍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올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중이 빠지지 않고 좋은 근육이 있어야 뼈라든지 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는데 이걸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미끄러지는 경우에 골반에 또는 뼈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근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좋은 근육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방에서는 근지방증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근지방증은 원인이 6가지로 크게 보기 때문에 6가지에 대한 원인에 따른 증상 개선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량, 운동이 부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즘은 스마트폰 또는 이런 거에 자기가 걸음을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걷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체 쪽 움직이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손과 발을 같이 움직이는데요. 우리 몸이 5장, 6부는 내 몸 안에 있는데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도 같이 움직이는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진료하면서 과식이라는 기준점이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먹는 것은 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먹는 거하고 지금 먹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몸의 상태는 말하고 있는 중에도 노안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점심을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밥이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적정량을 젊었을 때는 정해놓고 내 몸이 위장의 상태가 먹을 수 있지만 내 컨디션이 떨어지고 특히 여성분들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음식이 딱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진료하다가 보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뇌에서의 미주신경 결국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 음식을 안 받아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분들의 경우에 제가 진료하다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의무적으로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방간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밥을 먹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운이 나야 되는데 밥을 먹었는데 나른해진다. 오히려 졸린다, 눕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과식이라는 범주로 알아서 여기에 따라서 소식을 또는 위장관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부가 차가운 경우인데요. 한방에서는 이런 경우에 맥을 살펴서 맥동수가 70맥 정도로 낮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복부를, 복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배가 좀 따뜻하고 자신의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손바닥을 배꼽 위에 댔을 때 자신의 손바닥이 좀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런 경우에는 내 배가 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방에서 뜸치료나 약물치료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변비입니다. 변비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변비에 대한 치료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가 아프든 근지방증이든 허리가 아프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대변을 잘 보는지 못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느 방송에서도 먹는 방송을 많이 하는데 먹는 게 그만큼 풍족합니다. 그런데 먹는 만큼 음식물의 찌꺼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우에 진료하다가 보면 내가 한 끼 좀 적게 먹으면 변이 안 나가고 좀 잘 먹으면 변이 매일 나가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3끼를 꼬박 또는 2끼를 너무 맛있게 배부르게 먹는데 대변이 2, 3일에 한 번 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장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 무릎 같은 게 생길 확률이 높고 당연히 또 근의 지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꼭 대변의 상태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 그래서 소화불량하고 과식하고 그다음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맥진을 볼 때 제가 맥을 볼 때 오른쪽 관맥이 분명히 성하면 소화가 좀 적게 되고 때가 되면 배가 안 고픈데 또 망진상 또 복진상 배가 차고 배가 나와 있는데 물어보면 그냥 소화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그냥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체중이 증가가 되어서 오게 되는 경우에 무릎이나 관절, 허리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화불량의 상태와 과식의 상태는 요즘 제가 진료에 초점을 두고 또 어르신들이 진료할 때마다 항상 그쪽을 유심히 관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질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태음인 체질의 경우에 몸이 좀 차면서 음식은 또 잘 먹으면서 또 저장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땀이 시원하게 좀 나가야 되고 소변도 잘 나가야 되고 대변도 잘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여름에 몸의 관리법은 여름에는 우리가 몸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밥 먹는 데도 시원하고 우리가 나가서 차 마시는데 근무하는 데도 딱 시원합니다. 그러면 땀을 뺄 일이 없습니다. 이게 냉방병인데 이것보다 더 진행이 되면 관절이 아프고 내장 부분도 위와 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제 온 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트러블, 두피에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여름에는 또 밥을 먹고 뭔가 덥다 이런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땀을 조금씩 빼주는 습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체질적인 요인을 같이 감안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지방증 치료를 한방에서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근지방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음체질, 양체질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음식을 먹을 때 좀 달콤 새콤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콤한 음식은 저장력이 좋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몸이 좀 차가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복분자와 모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한국분들 약간 얼큰하고 칼칼한 음식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가피와 두충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근지방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달콤 새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복분자와 모과를 약간 얼큰하고 칼칼한 음식을 즐기는 경우라면 오가피와 두충을 이용한 한방차로 근지방증 해소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 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의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 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드려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어머님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80, 만으로 84이고요. 키는 저기 135, 153이고요. 153. 네, 저기 뭐야, 체중은, 체중은 저기 뭐야, 90. 90kg. 59kg. 59kg, 네. 59kg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불편한 것보다 지난번에 저거 말씀하셔서 그 약을 먹었거든요. 아, 네. 배출, 배출, 뭐, 불껍데, 목창, 지식, 그거 저기 달에서 한 달 동안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좀 덜하거든요. 네. 그러고, 지금 한 달에 조금 넘었는데 이 배 안에서 자꾸 진돔이 오는 건 왜 그래요? 배 안에서? 네, 아랫배. 아랫배가 진동이 어떻게 오세요? 안에서? 탁 탁 이렇게 오고, 뭐 아픈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진동이 계속, 눈 떨리듯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네. 그 약을 지금 또 두 달째 달여 놓고서, 지금 아직 안 먹고 있거든요. 네. 말씀드려보고 먹으려고요. 네. 아랫배 진동 온 건 언제부터 그러세요? 어, 이거, 이것도 한 달, 저기 뭐야, 한 20일 되나 봐요. 20일이요? 네. 현재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네, 네. 예,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도 잘 보건데요. 네. 저기 뭐야, 아이고, 말이 왜 자꾸 막히려고 그러나.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어머니. 소화는 요즘 어떠? 소화도 좀 잘 되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저 병원에 날 좀 다녀서 저 저희 산부인과도 가고 그랬어요. 자꾸 그래서. 아, 여기 배가 진동해서요? 네, 네, 네. 네. 그랬더니 산부인과서는 뭐 다른 쪽에 저기 혹이 좀 있어가지고. 네. 두 달 있다가 한 번 더 해가지고 그게 커지면 수술해야 되고. 네. 안 커지면 괜찮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또 계속 저기 지금 약을 지금 보름질을 먹고 있는데 계속 안 돼요. 지금 현재 저하고 통화하는 중에도 아랫배가 이렇게 진동이 계속 오세요? 네, 그랬는데 요즘 저 2, 3일서부터는 조금 저기 그게 이제 강한 것이 덜하고 피수가 줄어들었어요. 네. 지금. 전에는 그냥 막 계속 그냥 저기 탁 탁 이렇게 하고. 네. 그 저기 아픈 거는요. 네. 상처를 이렇게 대소변을 보고 싶으면 상처를 저기 뭐야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누르면 뻐근한 거 있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조금 덜해요. 네. 아 그러면 지금 그 한약 먹을 때 소화 상태는 어땠어요? 한방차 드실 때? 소화요? 네. 소화는 그냥 저기 잘 돼요 그냥. 네. 네. 그 저기 그 약도 병원에 갔을 때 그 약도 좀 지어주니까 그런 거 먹으니까 염증 약이라고 염증이 돼요 염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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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 약 먹고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병원에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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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선생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시는 게 지금 상태는 되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영증이 있어서 그런가요?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산부인과 쪽은 물옥만 있고 피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피검사 다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시험까지 나와서 한 달 전에 다 해결했어요. 여기서도 피검사도 했는데 가서 결과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피검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피검사 했을 때 염증 수치가 있는데 만성 염증 수치가 있는데 CRP라는 검사 결과를 아마 병원에서 다시 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께서 어머님께 다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담자분은 백출과 귤피, 목향, 지실을 이용한 한방차를 복용 중인데요. 박사님, 백출과 귤피, 목향, 지실은 어떤 운동을 받아볼 수 있는 약체일까요? 그때 어머님께서 장애 연동운동이 안 되고 소화작용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백출입니다. 그런데 이 백출은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 한방에서는 어혈담윰음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혈관 안에 있는 만성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성염증에도 개선이 되면서 위장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지실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 지실이라는 한방에 동의보감의 본초문 또 한방에서의 약초에 대한 본초 비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피부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생겼을 때 혈관으로 영양공분을 잘 공급을 해주면서 소화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목향 자체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관을 확장을 시키면서 순환을 시켜주는 이러한 효능이 있고 진피, 귤피는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심기가 울체되고 또 스트레스가 받을 때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가 안 될 때 여기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고 배쪽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또 하나 이제 손녀 손녀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등을 두드리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신경적인 요인, 스트레스적인 요인이 많고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아까 눌러누르면 약간 앞통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식도라든지 위라든지 장애 기능이 같이 약해서 나타나는데 이 진피는 이제 신경성,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등이 같이 통증이 올 때 사용하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 아까도 이제 배가 차가울 경우를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저도 살짝 배를 갖다 대봤어요, 손에. 그랬더니 약간 그 창기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배가 차가울 때, 배가 차가울 경우는 일상에서 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차가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를 핫백을 한다든지 예, 이제 요즘은 이제 돌로 든 전기, 온돌이 있는데 이걸 올려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음식을 먹고 동의보감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된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생리 중이다 또 배가 살 잘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밥을 먹고 시곗바늘 방향으로 한 500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라고 했는데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리면 이제 피부와 내 손바닥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의 혈액량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또는 우리가 다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내가 피검사를 했는데 빈혈약은 먹을 정도는 아닌데 좀 빈혈기가 약간 있네요. 이러면 내 몸에 이제 적혈구, 피의 양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적절하게 이제 잘 섭취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근육량을 좀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몸을 부들부들 떨잖아요. 몸을 부들부들 떠는 현상은 근육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에서 열을 대는 작용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추위를 덜 타게 되고 여성분들은 이제 남성분들에 비해서 근육량의, 자신의 몸에서 근육하고 지방의 비율이 있을 때 여성분들은 근육보다 지방의 양이 많고 남성분들은 이제 근육량이 조금 더 많게 되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꼭 근력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배가 따뜻해지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배가 찬 경우는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들을 좀 실천해 보시면 평소에도 더욱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서울 02-823-2000번, 그리고 SNS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을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오리입니다. 오리는 신라 고려시대 임금에게 진상됐던 귀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오리는 동의부감에 어떤 식재료로 소개가 되어 있을까요? 오리는 동의부감에 보면 지보리도 있고, 또 밖에서 다뤄다니는 야압이라고 해서 오리압자에 들압자를 써서 야압이라고 했는데요. 들오리.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또는 우리가 섭취하는 오리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고기는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달면서 우리 몸에 허약한 것을 보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열을 없애주고요. 장부를 고르게 하면서 특히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방광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소변을 시원하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리는 날개 달린 소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과 영양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기력 떨어지는 계절에 보양식으로 오리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을, 겨울보다는 여름이겠죠. 그런데 오리고기의 성질은 좀 차고 여름에는 덥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특히 내시틴이라든지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 몸에 피로를 회복하고 또 하나 원기를 보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기 회복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한다고요? 네, 인체에 필수 요소인 니놀레이산과 니놀산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추고 중성 지방을 제거하기 때문에요.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방간이거나 과식하거나 또는 복부 지방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요즘 음식을 좀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요. 이 오리고기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중성 지방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건강에 참 좋은 식품이다. 오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리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메가3는 주로 이제 지름진 생선의 조직에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오리고기에 이렇게 풍부하게 되는데 이 오메가3는 이제 뇌의 기능에 미치는 영양을 통해 이제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뇌의 60%가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이제 섭취의 증가가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잊고 쓰는 능력을 개선시키고 또 어른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치매라든지 인지능력 저하라든지 또는 기억력에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오리는 또 해독작용뿐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품 때문일까요? 네, 우리 피부 미용하면 여성분들이 이제 콜라겐 이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리 먹을 때 보면 다른 고기에 비해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의 이제 탄력을 잡아주는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타민 성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요. 세포의 이제 재생을 도와주고 피부의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또 치매 예방까지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이 오리가 섭취에 또 주의를 해야 되는 체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오리고기는 뭐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좀 찬 음료를 먹거나 우리가 찬물을 먹게 되면 배가 살살 아프고 또 하나 요즘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이 더울 때는 잠깐 쓰는데 계속 받다가 보면 뭔가 선풍기 에어컨이 이렇게 실어지는 분들, 특히 이제 노약자인 분들은 이 오리고기를 조금씩만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리를 조금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이 오리고기는 보시니 이제 좋아하는 섭쌩에 따라서 뭐 탕으로 해도 들고 이제 훈제로 해서 드셔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오리고기는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이제 한국분들이 잘 먹는 이제 마늘이나 이제 고추 이런 걸 같이 넣어서 섭취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양파가 도움이 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이 지방 성분이 좋은 지방이지만 좋은 지방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지방이 좀 걱정이 되는 분은 양파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는 지방이 내 몸에 같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 주는 예,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요. 평소에 오리고기는 좋아한다. 근데 내가 좀 복부 지방도 있고 좀 살이 찌는 게 걱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고추나 마늘 또는 양파를 함께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추와 마늘, 양파를 곁들여서 오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밥상, 오늘은 오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리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은방송T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준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아버님의 연세와 키, 몸무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3년생이고요. 네, 53년생이신 아버님. 77kg 나가고요. 네. 네, 1m 72입니다. 네, 172cm. 알겠습니다. 박사님께 그럼 자세한 상담 이제부터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한번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화라도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옆구리 배가 이렇게 아프고 옆구리, 어느 쪽 옆구리입니까? 네, 좌측이요. 네. 중간 정도가 계속 아프고 배가 계속 가스가 차 있어요.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무릎이 이쪽 다리 무릎이 아프고 네, 지금 옆구리도 좌측이고 무릎도 좌측이고요. 네네. 네. 네, 그것도 각각의 의식을, 예를 들어서 햇빛이 뺑이 있다가 부르면 갑자기 물러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각각의 의식을, 의식을 잃어요, 이렇게. 의식이 순간적으로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이렇게 잠깐 제 의식이 돌아옵니까? 네네. 그 전에 한 10년 전에 그러다가 계속 치료를 해서 좀 괜찮았는데, 이 걸리들어서 갑자기 하루에 얼자 두 번, 두 번, 세 번 요새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복용하는 약 좀 저한테 불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혈압약, 고혈압약 먹고 있고요. 그 머리 좋아지는 약. 네. 제가 오른쪽 귀 한 10년 전에 오른쪽 귀 유명을 잃었어요. 네. 오른쪽 귀는 아예 안 들리거든요. 네. 항상 포도출세가 항상 빌리고 그런 상태예요, 박사님. 네네. 자체가 환자예요, 제가. 말씀하세요. 지금 혈압약, 허리순환제, 그다음에 또 복용하는 약이요. 고지혈증 약도 복용합니까? 네네. 전립선 약은요? 네, 그것도 먹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당뇨는 없으시고요? 네, 당뇨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건강검진은 잘 받으시는 거죠? 네네. 지금 이런 증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병원에서 특별히 무슨 병명이라고 말씀은 안 해주셨고요? 네. 지금 몸무게가 71kg인데. 아니야, 77kg요. 77kg요? 네. 그러면 이 몸무게가 한 3, 4년 전보다 몸무게의 상태가 어떠세요? 근데 몸무게는 한 3kg 늘었고요. 예, 한 3kg 정도 늘었고요. 배가 나왔고 다리는 얇아지고 그랬어요. 네. 지금 가스가 찬다는 게, 어르신께서 가스가 찬다는 게 속이 벙벙하신 거예요? 방구가 나오시는 겁니까? 방구도 안 나오고 그냥 항상 속이 불편해요. 벙벙한 거죠. 화장실 대변은 하루에 몇 번 보세요? 자정이 없어요. 두, 세 번도 갈 데 있고 네 번도 갈 데 그래요.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밑이 무거워요. 식사는 하루에 몇 번,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다 드세요? 네, 밥은 정상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때 돼도 배 안 고프실 텐데요. 네, 아침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배가 안 고프고 체중이 증가하고 배는 뻥뻥하고 이러시잖아요. 네, 네. 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대변을 보면 시원해야 되는데 대변이 남아있 것처럼 뭐가 항문 쪽에 몰려와 있는 것처럼 네, 네. 그 뒤가 밑이 무거웠다고 했죠? 네, 네. 지금 봐서는 병원에서 별 이야기를 안 했으면 지금 상황은 왼쪽에서 그러니까 밑에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면 그게 이제 장에서 역류를 해요. 그러면 게스가 차 올라오면서 그 옆구리로 통증이 같이 나타나시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전립선 약을 먹는데 소변은 저녁때 몇 번이나 보세요? 소변은 자주 보는, 자다가 말고 소변 보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한 두 번은 그렇고 그 전보다는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시원해요?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됐는데 배는 안 고프신데 거의 새끼를 많이는 안 먹지만 조금씩 드시잖아요. 네, 뭐 과자 같은 거 먹고 그래요. 네, 지금 그런데 먹은 거에 비해서 배출되는 양이 없잖아요. 예전보다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먹는 양도 줄으셨는데 배는 자꾸 나오게 되고 대소변은 안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뇌 쪽으로 피가 잘 안 갈 수가 있고 심장 쪽에서도 무리가 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약간 의식을 잃고 이런 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 양약은 하루에 몇 번이나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드세요? 네, 지금 아침에 혈압약 먹고 요새는 배변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약을 설사하는 약을 하다가 먹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그다지 효과가 별로 없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께서 병원에서 혈압약, 허리순환제, 고지혈증약, 전립선약 이런 약들을 복용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약이 주로 아침하고 저녁 때 복용하는 약입니까? 네, 아침에는 먹고 하루, 아침에 한 번 먹고 한 번 먹어야죠. 한 번만. 아, 약은 아침에 한 번만 먹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아침에 한 번에 다 드신다 이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것만 먹고 요새 속이 불편해가지고 먹는 것은 하루 세 번 먹고요. 네, 지금 하루 세 번 먹는 거 식후에 드세요? 네, 네. 지금 속이 지금 불편한데 식후에 먹으라고 해서 음식을 먹고 또 약을 드시잖아요. 네, 네. 그건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거죠? 네, 네. 네, 지금 그 대변이, 대변화, 소변은 전립선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대변이 조금 더 잘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식사 후에 드시라고 했는데 그 약은 거기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배가 안 고프면 배가 밥을 안 먹고 식약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서 약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군것질은 지금 당분간은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냥 이렇게 배도 안 부르는데 군것질은 그냥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배가 자꾸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배가, 우리가 군것질을 해도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배가 나오고 대변이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지금 왼쪽 무릎도 아픈데 무릎이 붓기도 합니까? 네, 그전에는 물도 차가지고 물도 빼고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무슨 주사를 받고 계시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릎도 아프니까 오히려 또 운동도 못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군것질을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대소변이 잘 안 나가고 그러면 배는 젖고 나오고 가스는 차고 차고 몸은 무거워지고 피곤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70년대나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먹을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밥하고 김치만 먹어서 예를 들면 때가 되면 밥 먹고 나면 한 2시간 뒤면 배가 꺼져서 간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의 상태는 간식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간식은 배가 고플 때 드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 배가 당분간은 전혀 고프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병원 약을 식후에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건 약사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선생님이 드시라는 대로 드시고 간식은 당분간은 드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백출. 백출? 네, 백출. 네, 8g. 8g. 네, 귤피 4g. 4g. 네, 귤피는 귤 껍질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지실 4g. 지실? 네. 지실이 뭔가? 지실이 옛날 탱자입니다. 탱자 열매. 네, 그게 4g. 네. 그 다음에 신곡 4g. 네, 메가 4g. 메가 4g. 네, 4g.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800cc 넣으세요. 1,800cc. 네, 그렇게 해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아, 그래, 8g. 네, 100cc는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나오게 달이시면 됩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오후 5시에 한번 드세요. 아래 두 번이요? 네, 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두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워이컵 박사님.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방차로 건강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자는 옆구리와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고 또 간헐적으로 의식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렇게 기혈순환이 잘 안 되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기혈순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액순환 개념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식을 잃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심장이나 뇌 쪽에 영향이 좀 갑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하면 별 이상이 없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치료 방법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식을 적정량을 먹고 내 영향보다 좀 많이 먹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풍선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원래는 내 주먹만 이만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먹으면서 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요. 더 커지면 심장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연세가 60이 넘어가면 내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심장은 안타깝지만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오늘 현재의 체중보다 늘어나면 안 됩니다. 내 몸은 계속해서 노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큰 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 다 여기저기 조금씩은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처럼 지금 옆구리도 아프고 지금 걸으면 아마 숨도 좀 찰 거예요. 그리고 무릎도 아프다. 그러면 화장실 가는 데도 힘이 들고 거실까지 가는 데도 힘들고 또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는 오히려 방 한 칸 원룸이 훨씬 편한 거겠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약간 말라가는 게 좋은 거지 비정상적으로 마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늘지는 않도록 해도 내 몸은 노화가 되기 때문에요. 내 체중이 지금 는다는 것은 내 몸의 노화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대변 소변이 잘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계된 것은 대변에 관계된 것은 병원에서 처방을 다시 한번 받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은 위장관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위장관의 약을 지금 아마 소화 안 된다고 해서 게스 찬다고 해서 먹는데 지금 먹는데 아마 똑같다는 것은 식후에 먹게 되니까 배가 안 고파도 자꾸 먹고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이게 젊은 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그렇지만 제가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는데 배가 안 고프다고 먹고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양약이기 때문에 제가 양약 선생님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식사 후에 항상 소화가 잘 되는지 대소변이 잘 나가는지 먹은 거에 비해서 요즘 분들은 배출되는 양 나이가 들어가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 여성분들은 원래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변비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분은 손가락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는 물의 도움을 받고 관장약의 도움을 받아서 빼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대변이 중요하게 되고 배가 뻥뻥해지면서 순환이 안 되니까 어지러운 증상 또는 순간적으로 혼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한 가지가 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세 끼를 다 먹는데 당연히 배가 안 고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식을 지금 드신다고 궁금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간식을 끊고 또 하나는 만약에 약을 먹는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약을 줄 때는 배가 안 고프면 한 끼씩 넘어가고 식사양을 최대한 적게 섭취하면서 소화기 상태, 대소변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순간적으로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최준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내 자신이 일상생활을 못하면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제가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뼈가 있지만 그 옆에서 근육이 탄탄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에어컨을 쓸 때 내 몸이 덜덜 떠는 것은 근육에서 또 열을 생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 갈수록 근력이,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이 되는 대로 건눈 운동하면서 예를 들면 근력 운동도 같이 조금씩 해주시면 일상생활을 영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살아온 몸은 650여 개의 근육에 의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근육은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줬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관리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게 마련이니까요.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근력 운동으로 소중한 근육을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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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